와우! 왜왜왜왜? 와이드 차라리 바꿔야 돼 눈치가 그럼 왜 주진모랑 중윤성 그렇게 했어요? 와 저거야 저거! 오 여기 오빠 여기야 양념 네장이랑 이야 우와. 닫아야 돼 닫아야 돼. 가나요? 하람이 들어가나요. 들어가나요. 깔끔해. 진정한 형 고수시네요. 조금 비워놔야 맛을 느낄 여백이 생긴 거야. 맛이 어떻습니까?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안에서 누가 쑥 가져가버려 그냥. 생계에다가 살아있는 게에다가 그냥 양념만 발라서 바로 먹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진성도가 너무 좋아. 게장에 사실은 그 아리잖아. 아리에 참기름을 하던 분과 달고래. 쏟아 같아. 쏟아워해. 또 뭐해요 한 입은? 네 다음에 할 거는요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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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건데. 야 뒤에 손잡이도 있어 이게 손잡이가 L.A. 그 뼈야. 아 진짜. 여기 봐 손잡이다. 저건 나한테 손사탕이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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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 도전.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아니. 그건 아니야.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아니. 그건 아니야. 그럼 저희한테 한 번씩만 기회 주시고 그다음. 안 돼 그럼. 안 돼 그건 안 돼.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맞추는 거예요. 이것도 호동이도 모를 수 있어 그렇게 됐겠지. 응. 자 씨름 문제. 씨름 경기 중에 이기고 지위 없이 같이 넘어진 판을 이것이라고 한다는데 무엇일까요. 아 오빠 나 알겠지. 뭐라고요 뭐라고. 에이 물을 소동이 형한테 문제를 내면은. 동네 씨 떨어졌다. 한. 혹시 한 차어에요 한 차어에 순우리말이에요. 우리말. 동시에. 떡판. 떡 쌌다 그러잖아. 거기서 붙어있으면 떡이라고 그러면 반대에서. 아 난 뭐 뭐지 이게. 동시에 떨어졌다고. 동시에 떨어져서. 호동이도 모르는구나. 알아요 아시지. 호동은 알겠죠. 알아. 호동이 그러면 참. 물 중에 하나일 텐데 모르겠냐고 호동이 형. 어? 이것도 규칙. 물 중에 분할냐고. 얘 모르지 모를 것 같지. 아시죠. 아니 봐봐. 동시에 떨어지면 진짜 무승부를 할 때가 있어. 진짜 무승판이. 그럴 때가 있어. 어떻게든 승부를 가리지 않아. 그런 데 있어. 동시에 딱 떨어졌어 이렇게. 그래서 무승부를 할 때가 있어. 없지. 아리까리. 지금. 아리까리판. 아리까리판. 현중 아리까리판. 아리까리판. 아리까리. 아리 봐봐. 여기 봐봐. 동신. 자 이름 불러자. 이름 불러야 돼요. 지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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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혀도 돼요? 나 알어. 형한테 들은 기억이 났어요 순간. 아 진짜. 나 해도 돼요? 맞혀봐. 지원. 이런 개판. 개판. 정답 뭐죠? 너 얘 모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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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설마. 아니 설마 형 천나상사인데. 아 저러저러 알겠지. 아이 모를리가. 개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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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개판 5분전이 왜. 무승군하기 5분전이에요? 개판. 아니 개판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마친 거야. 내가 기자가 갈게. 내 거야. 이거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. 난 근데 왜 같은 파는 거 왔지? 되게 기분 좋다. 개판 먹으니까. 진짜. 우와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쓸 때도 무선구가 좀 가면 얘기해. 빨리 이거. 해물할 때도. 그럼 싫으면. 인생들이 없는 게 무선구가 잘 안 나거든요. 냄새 봐. 냄새봐!